하나, 둘, 셋, 예! 아르... 아 모수! 내가 어제 인간들을 쫓아가서 겁을 주었더니 흘레벌떡 도망가더라고 케 ancient 아 진짜 웃긴다 그 녀석 엉덩이에 활한 발을 더 싸주고 가야하는 건데 ㅋ 치 그래도 인간들은 조심해야해 얘들아 자이아 검을 둬는 순간 우린 다 죽는다고 얘들아, 안녕 무슨 이야기 중이야? 그리퍼다, 그리퍼 터지는 거 아니야? 1. reduce 으으 또 어떻게 너랑 같이 놀아 너같은 크리퍼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죽은 줄 알아? 맞아 넌 흥분하면 터진다면서? 그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터지고 싶다고 밥 먹지 않으면 안 터진다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느낌이다 맞아 확 물어버릴까 그런데 터질까봐 또 못 물겠네 콕콕콕콕 룽빙뽕 얘들아 크리퍼터 터지겠다 그럼 우리 그만하고 그냥 가자 그래 그래 무서워 빨리 가자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얘들아 정말인데 난 정말 터지고 싶다고 마음먹기 전까진 안 터진단 말이야 외롭다 외로워 터진다는 이유만으로 나랑 친구가 하기 싫다니 난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? 아휴 힘들다 힘들어 나무 캐기 힘들어 아휴 힘들어 나무 캐기 되게 힘드네 이쯤 하고 좀 칠까? 어? 머스터 나 가까이 오지마 그 그 그 그게 너도 좀비나 스켈레트처럼 나를 공격할 거지? 아 아니야 나는 위험하지 않아 정말? 정말로? 정말로 난 위험하지 않아 그럼 나랑 친구 할래? 친구? 어? 정말로 그 괜찮겠어? 그래 네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며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좋아 시켜봐 잠깐만 react 어? 창피해 방구 껴버렸지 뭐염? 와 냄새 냄새 무엇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랑 똑같다 become and wildly 나 마치 꽃이라 한 번만이야. 엄청 냄새가 지독하네. 인간의 방귀는. 어? 크리퍼의 방귀는 어떤데? 한 번 해봐. 껴봐. 엄청 위험할걸? 멀리 가는 게 좋아. 보여주지. 진까를. 대박. 여기 귀여운 고양이들 좀 봐. 우와. 완전 귀여워. 대박. 크리퍼 너도 이쪽으로 와봐. 귀여운 고양이들 좀 봐. 살려줘. 오오오오오오오오. 이야오오오오. 아하하하. 크리퍼야. 너 고양이를 그렇게 무서워할 줄 몰랐어. 아이 난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. 니가 몬스턴대. 뭐가 무섭다고 그래. 죽는 줄 알았어. 응? 어? 어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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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퍼야.. 어.. 안돼.. 난.. 이러면 심장이 터져서 진짜 터질 거 같단 말이야.. 크리퍼야.. 아.. 안돼.. 크리퍼야.. 나.. 사실.. 널.. 좋아하고 있는 거 같아.. 안돼.. 안돼.. 이러다 심장이 터질 거 같다.. 미안해.. 어.. 심장이 터질 거 같다.. 아.. 인간아이.. 인간아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 줄이야.. 나도 그 인간아이를 좋아하는 거 같아.. 하.. 우린 몬스터와 인간이라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말이야.. 아이.. 야.. 크리퍼.. 어.. 너 다 봤어.. 내가 인간이랑 요즘에 꼭 붙어 다니더라.. 오.. 내 친구야.. 야 인마..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인지 몰라? 나를 죽여서 뼈를 꺼둔 다음에 그 뼈를 열심히 믹서기로 갈아서 뼈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걸 농장에 뿌려가지고 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.. 인간들은.. 내 가족들을 가둬놓고 잔인하게 경험치를 얻고 그리고.. 그리고.. 나를 죽여서 씨를 얻은 다음에 화를 만들었어.. 아니야.. 아니야.. 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.. 그렇게 나쁘지 않아.. 적어도 내 친구만큼은.. 어리석은 녀석.. 날 따라와.. 인간들은.. 인간들의 진짜 실체를 보여줄게.. 응.. 그래.. 가자.. 잡아봐..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.. 터질 것 같다.. 그리퍼.. 조용히 하고.. 저기 인간 녀석들의 본모습을 한번 지켜봐.. 스티브님 제가 또 화약을 구해왔어요.. 오 대단한데요.. 어떻게 또 그리퍼를 잡은 거예요? 터져도 잡기 힘들었을텐데.. 그거야 그렇죠.. 근데.. 크리퍼들 대부분이 다 왕따라서 처음엔 친구 해준다고 하면 바로 믿어버리거든요.. 그래서 그 이후에 크리퍼들한테 설레이는 척.. 마음 있는 척.. 사랑하는 척.. 고백하려는 척.. 하면.. 크리퍼 녀석들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몸까지 같이 터져버리거든요.. 그때 화약을 얻으면 돼요.. 진짜 멍청하죠? 자 봤지? 인간들.. 인간들.. 진짜.. 모습을.. 휴.. 힘내라.. 크리퍼.. 인간들은 다 괴물들이야.. 다 죽여야 된다고.. 어떻게..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.. 흐루.. 지금.. 자.. 그럼.. 이제.. 이 화약으로 TNT 만들고 올게요.. 킴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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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 멍청한 크리퍼 녀석들.. 둘! 짜잔! 새로운 머리 투척이요! 벌써 TNT를 이만큼 모았네? 이 정도면 몬스터도 잔뜩 죽일 수 있고 광석도 많이 캘 수 있어! 이제 난 부자라고! 니가.. 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! 뭐야? 크리퍼? 너가 우리 크리퍼들을 이용하고 TNT를 만든 거야! 아니 무슨 소리야! 그건 다 너의 오해야! 우린 좋은 친구잖아! 친구? 웃기지마!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! 어쩔 수 없지! 들켰네? 너같이 멍청하고 못생긴 괴물이랑 넌 어떻게 친구를 하냐?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 너랑 친구인 척하느라 나도 두드러기 나고 소름끼치고 아주 역겨웠어! 그 뒤로 크리퍼들에게 소문이 퍼졌고 분노를 참지 못하던 크리퍼들은 인간들만 보면 터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! 인간들만 보면 터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! takich Pang IBM tent에 더 본다! 감사합니다.